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서천공과 전북 군산시의 해안 경계에 인공섬 급란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 장항항의 어업인들은 개발이 진행되고 해양 생태계 오염의 피해로 어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충남도의회가 급란도 개발이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은 급란도 개발 현장입니다. 해양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며 수질이 오염됨은 물론이고 토사가 쌓이며 어업 활동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충남 서천공과 전북 군산시의 해상 경계에는 현재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급란도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시의 위치에 있는 급란도는 크기만 약 200만여 제곱미터, 여의도의 70%에 달하는 인공섬입니다. 그동안에도 군산 원도심과 접근성이 좋아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환경적 영향에 따른 서천군의 반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30여 년 전 생긴 금강 하구뚝에 해수의 흐름이 막혀 수질이 나빠지고 과거부터 무역항으로 많은 어선이 출입했던 장항항 어업의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지금 슬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고기 한 마리가 안 들어오고 토사가 약 1년이면 20cm가 쌓이다 보니까 바다는 물이 들어와야 고기가 서시고 같이 딸려 들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장항항과 급란도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약 4,400억 원의 자본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는데 국비 약 400억 원, 나머지 금액은 민간 투자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말 충남도와 전북도, 서천군, 군산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충남도 이외에는 맞닿아 있는 해역에 대한 공동어업구역 지정과 금강 해수 유통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충남과 서천군의 최대 현안은 금강 해수 유통과 공동 어업구역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1차적으로 항만 개발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금란도 개발에만 너무 치중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러한 난개발은 생태계 파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편의계만 급급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생협약이라는 겁니다. 충남도 의회는 근대화와 산업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환경 파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생태계 회복이 개발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진에 앞서 개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연안하구의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암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